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호명을 하는 팀은 항상 몬스터 쪽에 서는 걸로. 몬스터 쪽? 저 깨알 홍보 지금 보고 있어? 몬스터 에너지에서 주셨어요. 바보송이가. 사실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귀찮거든요. 다음 내년에 레드블에서 한 번 줄까 모르겠네요. 줄까요? 얘기하면 주나? 자, 굳이 받고 싶지 않았던 몬스터지만 여러분들 몸에 좋지 않은 음료예요. 사실 오늘 많이 드시고. 괜찮아. 영상이 없으니까 사진 마시면 되지. 많이 드세요. 이거 나눠봐야 버려야 돼. 남으면 나중에 싸다시고 오늘은 몬스터 드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처음 호명하는 팀은 몬스터 쪽에 서 계시고 두 번째 호명하는 팀은 멋진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TSF 티셔츠 쪽에 쓰시면 됩니다. 자, 현장에 2만원, 두 장에 3만 5천원에 모시고 있고요. 행사 후반부에 가면 싸질 수도 있어요. 제 방향으로. 야, 누가 화장실에 바지 두고 왔냐? 바지는 챙기셔야죠. 우리 마음이 급했네. 사우스 엔디한테 이번에 10주년 행사하잖아요, 10월에. 다담주. 네, 축하드립니다. 다담주죠. 부산에서는 못 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꼭 참여를 해주세요. 좋아요. 그래도 홍보했어, 지금. 자, 첫 번째 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글씨를 글씨같이 써놓고 못 알아보겠네. 자, 첫 번째 팀 우리 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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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와야지. 자, 여러분들. 바로바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자, 두 번째 팀. 아, 복균 뭐야. 정전을 상대한 암전. 암전 어딨까요? 굉장히 센스가 있는 매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배틀도 미리 불러드릴게요.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우리 크로우 앤 삼손, 그리고 파이리 앤 커스가 다음이니까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준비 다 되셨죠? 예. 좀 이렇게 남의 배틀도 좀 가까이서 이렇게 보는 즐거운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DJ 투터치 준비됐어요. 자, 우리 홍보선 배틀 예선 첫 번째 배틀. 정전과 암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J 투터치. 렛츠고 소리질러. 자, 여러분 ferm Aerok Rocket Leagueauen 렛츠고 소리질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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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